미국의 부동산 재벌이자 TV 유명인사인 Donald Trump가 지난 23일 사기분양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지난 23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열린 투자자 자클린 골드버그가 부동산 투자그룹 트럼프 오리세이션의 CEO인 트럼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시카고 트럼프 타월 분양 계약과 관련해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없다며 무죄 편결을 내렸습니다. 골드버그는 트럼프가 2009년 완공된 92층의 초고층 주상 복합빌딩 시카고 트럼프 타월 분양 과정에서 계약 위반 및 사기 관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드버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6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장시간의 심의 끝에 골드버그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소인 골드버그는 이날 패소 편결 후 매우 여유 있는 표정으로 트럼프의 이면을 폭로한 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후회는 없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